제품 사용 스텝 2 혈당 측정기의 설정 메뉴 설명입니다. 혈당 측정기의 시간은 개통과 연동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개통하지 않은 혈당 측정기의 경우 날짜 및 시간 메뉴에 시간 설정에서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시간 형식에서 12시간과 24시간 형식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메뉴에서 3개의 특정 시간 알람, 식후 2시간 알람, 고혈당, 저혈당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알람은 설정한 시각에 15초 동안 울립니다. 메시지 수신 메뉴에서 켜기를 선택하면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색상 메뉴에서는 4개의 숫자를 조정해 원하는 혈당 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혈당 값이 낮을 때는 숫자가 푸른색에 가깝고, 혈당 값이 높을 때는 붉은색에 가깝게 표시됩니다. ег lumin단 값이 높은 데이터 1도 흥進시 메뉴에서는 열줄장 Parksbank 학분들이 아니면 불러주신 holiday 약 10Be9 쉽게 작업하고, 혈당 값이 높아진면ived 모 мень расс clif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